16호 태풍 민들레는 23일 저녁 9시에 발생한 이후에 9월 27일 월요일에는 슈퍼 태풍급으로 모습을 갇혀가면서 매우 강력한 풍속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기압이 최저 910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어서 점점 초강력 슈퍼 태풍의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9월 27일 월요일에는 16호 태풍 민들레의 태풍의 눈이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마치 점 하나를 갖다 놓은 것처럼 뚜렷해졌습니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6호 태풍 민들레가 중간의 방향을 동쪽으로 트는지의 여부 두번째는 일본 도쿄와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하는지의 여부 세번째는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의 예측대로 일본 혼수를 관통하여서 호카이도로 빠져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갈지의 여부입니다. 사실 14호 태풍 찬투와는 달리 16호 대 태풍 민들레는 모든 나라 기상청의 이동 경로 예상이 거의 같습니다. 태풍은 괌에서 북진하다가 일본 도쿄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측들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0월 1일 금요일이 되면 일본 도쿄 앞바다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역시 10월 1일 금요일 오전에 일본 도쿄 앞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은 항상 가변적이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28일 화요일 오후 3시쯤에 중심기압 91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6m 시속 202km로 가장 강한 세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북진하던 태풍 민들레가 오는 28일부터 동북진하기 시작해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쯤 일본 도쿄 동남쪽 약 210km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 16호 태풍 민들레는 1958년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22번째 태풍 아이다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록을 보면 22호 태풍 아이다는 맹렬한 5등급의 슈퍼태풍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최저기압은 877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1958년 9월 20일 괌동쪽 해상에서 열대폭풍 아이다가 발생했으며 아이다는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해져 태풍의 단계까지 세력을 키웠습니다. 9월 22일에는 서진하던 아이다가 북쪽으로 진로를 변경해 9월에 발생하는 전형적인 태풍의 진로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태풍의 눈은 관찰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9월 23일부터 2021년 16호 태풍 민들레와 똑같이 급속하게 강력해지면서 1시간의 중심기압이 평균 5.8헥토파스칼씩 떨어져 9월 24일에 괌 북서쪽 약 97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이 877헥토파스칼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열대저기압 중 가장 낮은 값이었습니다. 중심기압이 가장 낮았을 때 아이다는 풍속 시간당 345km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이때 태풍의 눈은 온도 약 33도씨와 습도 50%에 달해 유난히 높았습니다. 태풍의 눈에 최선기를 맞은 후 36시간 정도가 지나자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태풍의 눈에 구름이 침투하기 시작해 아이다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태풍 아이다는 9월 26일 일본 혼슈섬 남동부 지방의 중심기압 949헥토파스칼과 풍속 시간당 190km의 세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아이다는 간또 지방 남동부 지역을 남쪽으로 가로지른 후 후쿠시마현 해양가를 통과해 다시 태평양에 진입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온도의 저기압으로 변질되었고 잔해는 호카이도 사포로시와 쿠릴 열대까지 도달한 후 9월 28일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현재 미해군 글로벌 환경모델이 아이다와 마찬가지로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 혼슈섬 남동부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해군 글로벌 환경모델의 예측대로 된다면 태풍 아이다와 태풍 민들레는 모두 일본 혼슈섬 남동부 지방에 상륙하여서 호카이도 사포로와 쿠릴 열대까지 도달한 후에 소멸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 아이다가 일본을 강타했을 때 이즈반도의 아마기산에서는 748.6mm의 강수량이 관측되었고 수도인 도쿄에서는 1일 강수량이 430mm까지 도달하면서 1876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 지방에서 발생한 786건을 합쳐 총 1900여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지바 안에서는 파고가 1.1m까지 치솟아 12만 에이커에 달하는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더불어 아이다는 시간당 160km 초속 44m에 달하는 강풍을 만들어냈고 도쿄에서는 시간당 130km 초속 36m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수도권 지방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 이 일대 교통을 마비시켰습니다.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곳은 이즈반도로 이 지역에서 흐르는 강인 간호강에서 일일 강수량 533mm가 관측되어 강이 심각하게 범람해 간호강과 지류 근처에 거주하던 주민 684명이 숨졌고 169명이 행방불명 되었으며 집 261동이 완파, 697동이 유실, 647동이 반파되었습니다. 사망자 684명은 아이다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의 약 54%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 기상청은 아이다를 특별히 간호강 태풍으로 독자명명했습니다. 전국의 도로와 철도 244개소가 유실되거나 파손되었고 1269명이 숨졌으며 1138명이 부상당해 아이다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부분에서 3위에 기록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